인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말씀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마이크예요. 여기 여기. 상관없어요. 네 상관없대요. 지금은 막 가자는 분위기예요. 아니 술을 전작을 많이 하셨나봐요. 전작을 미리 한 잔 하시고 그죠? 네 맞아요. 몇 병이나 드셨어요? 두 병. 두 병. 소주? 두 병. 두 병. 원래 주량이 몇 병이세요? 세 병인데? 세 병. 두 병. 이야 소주 세 병이면 거의 남자분들이 접근하기 힘들 것 같아. 그죠? 어려워요. 제가 원래 세요. 세실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오늘 언뜻 얘기 들었는데 KT 언니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대요. 아 몰라. KT가 됐던 뭐가 됐던 듣고 싶은 노래가 뭐야? 뭐야? 언니가 잘해서 라이브가 칭찬받았던 것 같아요. 네. 나를 외치다. 마야의 노래. 아닌데. 아 그거 하래잖아요. 아니 언니가 자신 있는 노래. 자신 있는 노래. 뭐 할까요? 언니가 노래하는 거에 점수에 따라서 돈이 나가. 네. 돈이 나가요 오늘. 오늘 많이 나가요 오늘. 그러면 김범수의 보고 싶다 할게요. 김범수의 보고 싶다. 네. 오. 이 노래도 어려워요. 아 나 돈 나갔네. 말고. 네. 보고 싶다. 지난번에. 네. 오케이. 네. 오케이. 네. 내가 끝나. 그렇죠. 네. KT 언니가 화끈한 면도 있네. 네. 자 김범수의 보고 싶다. 이 노래를. 네. 못하기만 해봐요. 네. 못하기만 해봐요. 오늘 큽니다. 출혈이 큽니다. 네. 자 가봅시다. 네. 네. 자 우리 계신 분들 박수 한 번 쳐주세요. 네. 잘하면 또 한 명 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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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미님의 너의 견뎌에 상처만 주니 너를 기다리니 떠나가는 말 무엇이든 무엇이든 내가 미워질 만큼 내게 늘 울고 모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찔미님의 너의 견뎌에 사랑했던 기적이 주원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찬미님의 사랑이라 변명의 너를 받을 수 없어 이러면 나 너의 견뎌에 내게 늘 안고 싶다 너의 견뎌에 너의 견뎌에 너의 견뎌에 내가 미워질 만큼 내가 미워질 만큼 너를 위해 떠나면서 너를 지킬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을 떠나고 찾고 있지 사랑이란 말은 너를 봤을 때 이러면 아침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죽을 만큼 죽을 만큼 내가 원하는 걸 안 했잖아 상당히 약하게 부르셨어요 한 병만 드셨으면 괜찮을 걸 아무래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점수가 쭉 올라옵니다 몇 점이요? 75점 긴장하셨을 것 같다고 78점 일단 선곡도 어리셨고 실력 발휘가 안 되신 것 같다고 79점 75, 78, 79점 이렇게 해서 한 병씩 우리 KT언니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계신 분들은 아주 그냥 할 수 없어요